월요일 출근길 강력한 추위에 단단히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. 오늘 새벽 4시 기준 서울의 기온은 영하 0.1도로 어제보다 7.8도나 떨어졌는데요. 서울뿐 아니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저기온이 이렇게 영하권을 보이는 지역이 매우 많았습니다. 이 지역 대부분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발효됐는데 오늘은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.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주 내내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를 살짝 웃돌겠고요.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자세한 오늘 낮 기온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한낮에는 전국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부산의 낮 기온 14도로 제법 높이까지 오르겠고요. 서울은 6도에 그치겠습니다. 경기 북부지역 6도에서 7도 사이의 기온을 보이겠고 가평과 양평의 낮 기온 7도를 보이겠습니다. 안양은 한낮에도 5도에 그치며 쌀쌀하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겨울이 다가오는 모습입니다. 이번 주까지는 최저 기온이 0도를 웃돌겠지만 주말부터는 영하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